일본의 왕, 천왕 우리가 지난 주일 밤에 일본의 신민기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일본의 왕, 천왕이라고 하늘의 왕, 또 하늘의 신이라고 해서 숭배하라고 하는 일본의 끈질긴 회유와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반대하다가 엄청난 억고를 지르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을 그런 담은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큰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어요 저도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여러 번 읽고 또 일사각오란 책도 읽고 또 나의 오중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하실 때 그 내용을 보면서 책으로도 제가 많이 감동을 받고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영화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아주 너무 감동적인 정말 주기철 목사님같이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받은 사람인데 이런 정말 신사참배 혹은 저 그리스도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할 때 정말 많은 목사들 또 성도들이 이렇게 변절하고 또 그게 굴복하는데 끝까지 나는 정말 그런 신앙의 지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 번만 고개를 숙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그냥 고향으로 가서 당신 살면 아무런 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살아있는 신은 여우와 하나님 한 분뿐이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정말 고난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이라면 오늘 나라고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 두려워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마저 애배하는 것마저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시대를 맞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게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또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냥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런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니야 주님은 오직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늘과 땅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거를 황제는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이제 고난을 받고 반모섬으로 갔죠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 게시록 1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일곱 번째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일곱 별의 비밀과 그리고 일곱 촛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어때요 그곳에 가서 주의 날 하나님께 뭐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고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예배를 드린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었고 영안이 열려서 영관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때 올 때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그냥 오면 안 돼요 준비하고 와야 돼요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할 때 우리 선조들은 여러분 어떻게 예배 때 주일 날 특별히 예배 데리러 갈 때는 반드시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 가지고 입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이 예배에 대한 정성이 없어요 우리 몸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떻게 돼요? 토요일날부터 옛날에는 지금처럼 따뜻한 물로 쉽게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까?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몸과 마음을 준비했네요 저도 그래서 목회자 되기 전에 제가 교회의 사활을 읽으면서 인물들에 대한 생일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예배를 얼마나 경건하게 드렸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토요일날에 뭐냐면 금식을 많이 했었어요 왜? 주일날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처럼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금식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 동안 사님을 잘못한 거 있음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이 별로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도요한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우리도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이 사도요한에게 일어났던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예배 중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형식적인 예배가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음성을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요한이 그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았어요 일곱 금초대가 있고 그 사이를 발에 끌리는 옷을 대지상의 옷을 입고 거니시는 주님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털에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또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우렁찬 음성이야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서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주님을 배웠고 사도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됨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영광의 주님을 배웠게 되면 다 성겨보면 거꾸로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니엘도 주님을 배웠고 나서 성겨를 보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메색 도상에서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꾸로졌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됐거든요 우리가 금요체나 할 때 재미있는 얘기 하나 말씀해 주세요 금요체나 할 때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 사육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목사가 밀어버린 거 아니냐 뭐 그러니 그런데 손을 대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은 막 쓰러지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나를 터치해 가지고 내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리면 이렇게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런 자꾸 내가 주님 앞에 거꾸로지는 사람들은요 그 거꾸로짐을 통해서 자아가 깨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앞에 나와서 쓰러진 거 보고 나는 절대로 안 쓰러져야지 막 등치 큰 사람이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손을 대니까 다리에 힘이 쫙 굴리면서 그냥 뒤로 벌렁 떨어져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놀라운 임자를 경험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은 자 같이 했대요 그래서 금요철에 일어난 그런 일도 여러분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쓰러진 사람들을 제가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만지지 말고 놔두라 하겠어요 그러면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이용하면서 영안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고 이런 일이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주님을 배우면 어떤 일을 하냐 대부분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환상은 가끔 봤었지만 98년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그 주님의 임재를 하니까 확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배우면 어때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에베를 데려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영광의 주님을 배웠게 돼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배웠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화로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하면서 확 그렇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부정하고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한 자인지 그걸 깨닫게 돼서 한없이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배우면 그 변화산에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가 그런 것처럼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보고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때 이제 이사야 성전을 그러잖아요 그가 자기가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주님의 음성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도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야구비, 야보강, 나루토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울이 담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울이 바울로, 야구비,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도 이렇게 감격스러우니 그리고 이런 회개가 터지고 입신이나 황홀경에 빠지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한다는 역사가 있는데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배웠고 엎드려졌잖아요 그런데 언제 주님을 배웠게 됩니까? 여기 요한이 어떻게 해서 예배 드릴 때 이사회도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배웁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며마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환란 중에 그리고 사모할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기로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주님에 대해 기로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주님을 기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여러분이 눈으로 배웠고 사도 요한이 내가 그분을 만진받았다고 한 것처럼 주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대체사장 되시고 만학의 왕 되시며 심판자 되신 그 주님을 배웠고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주님이 요한에게 그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냥 대체사장이나 로마 국명들에게 붙들려가면 어떨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뭘 두려워하지 말아요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까 세상 권세가 무서워서 박해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사참배를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거기 가서 신사참배하게 되고 성도들이 신사참배했습니까 세상 권세가 무서워서 박해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를 그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던 사자의 바둑이든 이런 죽음도 박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권세를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나 고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아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꼭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여러분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씨뿌리는 비유해 보면요 첫째가 길가에 떨어진 씨 두 번째가 무슨 씨입니까 돌짝밭에 떨어지시죠 돌짝밭에 떨어지신 씨인데 이 돌짝밭에 떨어지신 씨는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져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걸 설명할 때 뭐라 했으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삼아 구원 받는다고 그런데 박해가 올 때 넘어지는 자요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 못 이른다 못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두려워하지 마요 박해나 환란이나 죽음이나 세상 권세를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인데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죽으면 순교자의 반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루다는 왕의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다가 죽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에 갔을 때 비우울하게 육신의 목숨 좀 연명하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나에게 기회가 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걸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 이 영광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전에도 말씀했지만 나는 알파오 오메가니 내가 모든 만물을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있으니 내가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너희를 해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그래요 곧 살아있는 자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망과 음부의 문세를 이고 부활한 살아있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게 뭐냐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가이사르 빌리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은 세류 안이 살아났다고 엘리아나 에레미아나 선제아 중 하나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요 주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또 뭘 가지고 계세요 게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수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무슨 열쇠요 다이수의 열쇠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현재 보면 세 가지 지금 열쇠가 나오죠 천국 열쇠 다이수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주님은 이런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럼 천국 열쇠는 뭡니까 주님이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는 열쇠라는 것은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랬죠 이 열쇠는 뭐를 의미하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그래서 주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을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는 이런 권세 이런 권한 이런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이수의 열쇠 이 다이수의 열쇠는 다이수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문을 여는 이런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원래 2사에서 22장 2절에 보면 다이수의 열쇠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요 다이수의 열쇠 그래서 모든 그 나라의 문들을 열 수 있는 왕의 열쇠를 그 종에게 맡겼는데 이걸 잘못 쓰니까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그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것은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런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천국 열쇠하고 다이수의 열쇠를 가지고 사망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 이 주님이라고 지금 주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도 다이수의 집의 열쇠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했다 이 말은 내가 죽이고 살리고 흥하고 망하게 하고 모든 것을 천국 보내고 지옥에 보내고 로마 황제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권세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런 걸 기록해서 보내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살리고 죽는 것은 내 손에 있어 그리고 너희들을 이 세상 왕위 권세가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흥하고 망하게 한 것 로만을 끝내는 것도 내 손에 있고 그리고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한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고 여러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이 있으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19절에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뭐라고요? 세 가지를 네가 본 것 뭘 봤어요? 주님이 금초 때 사이에 걸으시고 발에 끌리는 그런 대지상의 옷을 입고 금 띠를 두르고 머리털 흰 양털 갖고 눈 갖고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갖고 그리고 그 발은 풀무애 달리하는 빛나는 추석 갖고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처럼 우렁차고 그 입에서는 양쪽에 검이 나오고 얼굴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 이것을 네가 본 것 이것을 본 것을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로의 세 가지를 기록해서 보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 네가 본 것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네가 본 것을 기록해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랬죠 지금 있는 일은 뭐냐면 게시로 2장과 3장에 뭐가 나오냐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그게 이 장차 될 일은 어디서부터냐 그러면 이제 게시록 정확히 하면 6장인데 게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이게 장차 되어질 그런 일이에요 4장에는 올라가면 4장 5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사도 요한을 올려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늘나라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그걸 보여줬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 이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소아시아 있는 일곱 교회만이 들으라고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하는 목적은 뭐냐 그런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 게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요한 게시록을 읽으면 벌벌벌벌 떨어 불안해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무서워서 요한 게시록 안 읽은다는 사람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요한 게시록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 당시 성도들이 엄청난 밖의 환란과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그럼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그 환란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를 주겠어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요한 게시록을 읽으면 거기서 뭐가 정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알파 오머이가 되어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주님 그리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 게시록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 환란 가운데서도 낚시 말자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사실은 게시록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돼가지고 있잖아요 요한 게시록을 읽는 걸 무서워하고 이게 안 믿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주님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상하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요한 게시록을 읽으면서 아 이 세상은 이거 잠깐인데 여기에 우리가 응애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 게시록을 전에 제가 기록한 목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6장부터 22장까지 여기는 그 안에 한 19장 20장 여기는 뭐냐면 대환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나와요 그런데 7년 대환란 가운데 굉장히 이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게 보면 흰말 그다음에 붉은말, 검은말 그다음에 청황색말 이런 말들을 이제 인을 뗄 때마다 일곱 인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사람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래도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나 했어요 우리가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안 받으면 다 물건 사고 팔고 뭐다 죽으니까 얼마나 두려워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에 거기 보면 황충이 나서 사람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해야라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환란 속에서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물론 순교자도 있겠죠 그런데 순교하면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영광 그래서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어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남원과 음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야죠 내가 없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서 실제하는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내가 눈에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기가 여기 있으니까 숨을 쉬고 살고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한 번이나 공기 봤어요? 그러나 공기가 존재하다는 걸 믿죠 전기 여러분 한 번이나 눈을 봤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전기가 존재해가지고 불이 두려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소리가 전자를 이용해서 이게 해가지고 음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마이크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보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예요? 순교하면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여러분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대에 환란이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다가 보금전하다 죽는 것이 영광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어려운 환란시가 있으니까 너희도 기도하고 기도를 저축하고 말씀을 저축하고 영역을 저축하고 믿음을 저축하고 이렇게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 이 환란은 믿는 자들이 시험에 했대요 여러분 시험에 했대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애녹처럼 공중으로 먼저 올라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그 영혼이 성숙하고 익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알고 온전한 게 익지 못한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숙해지고 익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걸 통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환란 다 안 통과하고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환란을 통과 안 하면 더 좋지만 통과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네 그리고 주님이 이걸 기록한 목적은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도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쭉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할 겁니다 일곱 교회 그런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뭐를 잘하는지 뭐 잘못하는지 이걸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기록해서 보내라는 것은 야 내가 그냥 저 멀리 있어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사는 거야 나 간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하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그거를 말씀하시지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을 섞이고 바르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여 일곱 초태는 일곱 교회니라 이제 요한계시로 보면 비밀이다 이런 게 나와요 비밀이라는 게 몇 번 나와 비밀이라는 것은 잘 어떻게 돼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은밀한 경도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그랬죠? 주님의 손에 오른손에 일곱 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이걸 좀 해석을 해 주세요 또 일곱 금초대 그런데 주님이 그 금초대 사이에 거니셨죠 그런데 일곱 별은 뭐라고요? 일곱 교회에 뭐요? 사자 주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아니 비밀이라고 했으면 좀 안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다 가르쳐 주셔요 일곱 별 이거는 일곱 교회에 뭐라고요? 주의 종들이죠 쉽게 말하면 주의 종들 목사들을 말해 이런 주의 종들을 말해 목사를 포함해서 이런 사도도 있고 선자도 있고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런데 일곱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일곱 초대 금초대는 뭐라고요? 일곱 뭐예요? 교회 교회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초대를 이렇게 말해요 왜 일곱 별을 비밀이라 하겠을까? 그냥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는데 그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다 드러나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 주신 것은 이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이 일곱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 이제 주의 종들을 별이라고 했잖아요 별 그러면 한번 별이 뭐를 합니까? 이 주의 종들이 뭔가 한가를 알려면 별이 무슨 역할을 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별은 뭐를 해요? 뭐라고요? 어두운 세상을 이제 밝게 하죠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해요 비추는 역할 그 다음에 또 뭐를 합니까? 별은? 지금 시대에는 나침반도 있고 별거 다 있어가지고 GPS 별거 다 있었는데 2000년 전에는 그때는 우리가 어디 나그네드 여행 가려면 뭐해요? 별자리를 보고 어떻게 돼요? 방향을 찾아가지고 갔죠 그때는 그랬잖아요 방향 제시 어디가 북지 출석이 있는 거 어디가 오리온 뭐 이런 거 하가지고 별자리 보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별은 어떻게 돼요? 모르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누가 인도했어요? 동방박사들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별이 어떻게 했어요? 인도해요 그러니까 별은 보니까 세 가지 역할을 해 어두운 것을 밝히는 역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주님께로 이게 별을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어두운 세상에서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 별처럼 별이라고 일컬는 주의 종들의 많은 영혼을 누구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여러분이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했으면 이게 비밀이 아니야 그런데 이걸 설명을 안 해놨으니까 이게 비밀이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어떻게 뭘 보고 알았어요? 별을 보고 알았어요 별을 가르쳐줬어요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1차 종은 주의 종들이 가르쳐줘야 돼 그거를 전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그래가지고 그들이 뭘 하게 해야 되냐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분을 경배한 것처럼 구원받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도록 주의 종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종을 별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별들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의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어두운 제약된 세상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알지 못하 방어하는 인생들을 어떻게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라고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의 주의 종들은 뭐를 해야 돼요? 그 세상에 빛이 돼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시대를 깨우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주의 종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은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잘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이 별이 가서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자인 예수님을 하나 구원 받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역할을 하라고 그들에게 하라고 그 다음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갈바를 제시해 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을 밝히고 시대를 깨우고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구나 아멘 자 그 다음에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있는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또 뭐라고 했어요 일곱 뭐라고요 초때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럼 보겠습니다 일곱 초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교회 초때는 교회다 그러면 이걸 지금 뭐라고 하냐 그럼 이거는 초때는 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사명 교회라는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는 뭐냐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게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는 성도의 뭐라고요 사명을 가르쳐 주려고 초때가 여러분 이제 한번 보겠어요 초때 초때는 뭐를 합니까 성현실 집사님 초때는 뭐를 해요 금초때요 금초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두움을 어떻게 해요 어두움을 밝혀 그러죠 어두움을 밝히는 이상하네 국문학 밝힐 때 어떻게 해요 리을 키워 맞아 헷갈려가지고 그래 우리 성현실 집사님이 국문학 아 교육학 석사구나 국문학 학사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뭐라 어두운 세상에 너희가 뭐가 빛이 돼서 초때가 돼서 그것을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세상이 어둡잖아요 죄악으로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이 초때라고 한 거 이거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성도를 의미하는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누구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 자 1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늦으리라 옛날에 여러분 등불이 있어요 등불 그런데 등불을 말이 있잖아요 돼가 있고 말이 있고 말이 있는데 그 속에다 넣어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등잔을 이렇게 놔두는 그 등경 위에 둔다 그러면 집안에 모두 다 비춰서 환하게 되죠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 산상수 16절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산상수원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뭐라 소금이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 그랬죠 소금은 썩어져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타락이 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돼 소금이 근데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부패하고 타락이 가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뿐만 아니라 어두운 최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밝히는 빛 주는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뭐라 세상을 비추는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라고 촛대는 이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도들 이 교회가 촛대인데 이 촛대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촛대 안에 금촛대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름으로 이 촛대를 밝혀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런데 촛대 안에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불을 밝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어두운 최악된 세상에 가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촛대와 같은 역할 빛의 역할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안 나와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뭐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초태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와 이 꿈의 교회가 이 목포를 비추는 산에 있는 등대가 되어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가정의 빛이 되려면 내가 직장에 가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목포를 비추려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있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영광을 돌리게 하나 이게 빛을 비추려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불마다 두 번째로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한 그런 어두운 삶을 살면 우리는 빛이 되지 못해요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착한 행실을 할 때 그럴 때 빛을 비춰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말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빛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뭐냐 초태가 되는 것인데 그거를 하면 성령의 기름붐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돼요 정결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보세요 자 빛이 돼야 될 사람이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이런 불이한 삶을 살면 내가 어디 가서 빛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두움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어두워서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들어가면 절망과 어둠과 죄와 이런 걸 가득했던 세상에 내가 들어가므로 그 가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도시가 밝아지고 그 직장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그곳에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주의 종들아 너희는 내가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일곱 별이야 너희 사명이 뭔지 아냐? 너희는 이 메시아가 왔으나 구원자가 왔으나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알려주고 그들을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멀약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처럼 사람들로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너희는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고 시대를 깨우고 소망에 빛을 비추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그러잖아요 초대교회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두운 시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권력이 지배하면서 성도들도 절망과 그 환경 속에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주의종들에게 너희는 바로 내가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일곱 변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돼 주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곱 변의 비밀이라고 왜?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그러면서 일곱 교회는 초대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는데 너희 성도들아 교회가 너희가 뭐를 해야 되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어떤 환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천국의 열쇠 다이세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종들을 여기 있는 주의종들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고 우리 또 성도들과 교회 전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